들으신 것처럼 당시 담당 검사는 몰래 찍어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 곳이었는지 문제 1502호 검사실 안으로 배승주 기자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 씨가 수사 자료를 촬영하던 시가 검사실 1502호에는 수사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위치, 사진 속 수사관이 있는 자리입니다. 고개만 대면 장 씨가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관을 신경 쓰지 않고 맞은편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책상에 쌓인 서류와 PC 모니터를 오랜 시간 살펴보면서 촬영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검사와 수사관이 오가는 동선입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은 안쪽 조사인석에 머물러야 합니다.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그 수사관을 마주보는 위치, 즉 모니터의 뒷면에 앉아 있어야 되지. 수사관의 요청이 아니라면 절대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관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만 58장입니다. 군납 비리 업체 임원이던 장 씨 본인이 쓴 법인카드 내역과 회계의 자료입니다. 업체 횡령으로 고소당했던 장 씨에게는 꼭 필요한 자료였습니다. 액셋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찍었습니다. 당시 본인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수사관 옆쪽에 또 다른 책상이 있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 자료입니다. 수사 자료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당시 압수물은 검사실 곳곳에 있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이쪽 저쪽을 이동하며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와 함께 검사실에 들렀던 지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왜 아무도 이런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JTBC 배승주입니다. 카드사실에서 실구를 전 Mac